한국국토정보공사 무 filter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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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icles 또 또 또 또 또 또 오늘의 vide Die Policy 여러분 독스러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Hello 오늘은 하루를 아주 요중과 늘 같은 루틴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일어나서 일어나는 순간 바로 밥 챙겨 먹고 그 다음에 바로 운동 갔다가 운동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작업실로 향하는 그런 데일리 루틴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확실히 느끼는 거는 운동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와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거랑 두 가지가 달라요 저는 저한테는 두 가지 정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어나서 뭘 해야 한다는 그 목표의식 때문에 아침에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속이 있으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약속 시간을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운동을 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빨리 준비를 하고 빨리 밥을 먹고 빨리 침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확실히 하루가 늦게 시작하고 계속 점점 늦춰진다 첫 번째 장점은 하루를 굉장히 빨리 시작하고 뭔가 목표의식이 생겼기 때문에 첫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취감을 얻어요 순간순간 침대에서 일어났어 성취감 이불을 폈어 성취감 이렇게 계속 계속 이렇게 사소한 성취감으로 되게 기분 좋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나와서 우선 다시 리프레쉬되는 이 상쾌한 기분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운동을 하고 나오는 거랑 안 하고 나오는 거랑 정말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냥 이유 없이 에너지가 막 솟아나고 그럽니다 두 번째로는 아 세 개가 있다 제가 느끼는 요즘에 세 개 세 개의 가장 큰 것들이 있는데 두 번째로는 평소 나의 텐션이라고 하면 되나? 그냥 에너지가 넘친다 해야 하나 그냥? 운동을 하기 전에는 확실히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그냥 굉장히 약간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냥 로우 텐션이에요 로우 텐션 근데 제가 요 근래 드디어 형이랑 작업할 때도 홍중이랑 작업할 때도 뭐 혼자서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느껴지기로는 굉장히 뭔가 크리에이티브해졌고 프레닥티브해졌고 뭔가 긍정적이에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어제 드녀 형이랑 홍중이랑 작업하고 있는데 내가 텐션이 좀 생각보다 좋으니까 괜찮냐고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너 오늘 괜찮은 거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피곤해져요 운동을 안 했을 때랑 다르게 운동을 안 했을 때는 막 새벽 아침까지 이렇게 굉장히 멀뚱멀뚱한 느낌이었다면 한 3시 한 2, 3시부터 졸리기 시작해요 오후 2시에 일어난다는 가정 하에 한 새벽 2, 3시면 졸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급격하게 이제 되게 몸에 피로도도 쌓이고 집중력도 조금씩 흐트러지고 약간 그럽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제가 뭐 운동하는 그 강도를 또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확실히 느끼는 거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운동을 하는 건 정말 정말 추천합니다 정말 모두가 똑같은 얘기하죠 모두가 똑같은 얘기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작업실로 향하고요 작업실로 향하는 데 한 1시간 걸리니까 1시간 동안 이제 음악도 들으면서 지금 갈 예정이고 제가 지금 메모리 카드가 또 부족해요 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을 때 이 카메라 안에 들어가는 작은 SD 카드가 있는데 그 SD 카드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근데 데이터를 매번 옮기지 않으면 지금도 10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이나 오늘 사지 않을까? 왠지 오늘 살고 오늘? 내일? 그거 한번 생각해볼게요 가면서 에니웨이 작업실로 렛츠고 렛츠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떻게 뭐야 뭐 나셔? 초콜릿 락 초콜라떼? 아 여러분 커피 사러 나왔는데 딱 이렇게 마주치네 아 언제 왔어요? 나 방금 왔어 아 진짜요? 아 마주칠 뻔한다고 그래서 안 그래도 여기 앞에 누구 앉아있나 아 네 봤는데 없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라지 사이즈로 한 잔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어? 나 지금 시켰어 식단 아 진짜요? 네 조금 아쉽네 아니 나는 운동 갔다가 바로 와가지고 운동 갔다가 바로 와가지고 나의 밥 아이고 아이고 장훈이 형 어 형 저 기다렸어요? 밥 먹는 거? 밥 먹었어? 저 오는 길에 시켜가지고 식단으로 운동 식단 아 안디 안디 뭐였지? 뭐였지? 긴급회인데 이거? 빨리 빨리 후딱 지켜야겠어 지금 후딱 지켜야겠어 지금 후딱 지켰더라고 후딱 정문이 형이랑 민경이가 저 밥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대요 여러분 근데 전 오는 길에 오는 길에 주문해가지고 오는 길에 주문해서 같이 아이고 오는 길에 주문해서 같이 못 먹었뻤네요 반이 좀 드럽다 잠깐만 정리 좀 홍중이는 또 옷 옷이랑 모자를 두고 갔네 방에 막 두고 가네 타임웜 머신 타임웜 머신 타임웜 머신 해주세요 타임웜 머신 타임웜 머신 타임웜 머신 타임웜 머신 이게 진짜 중요한 진짜 중요한 날아가면 진짜 재미없으니까 이거 이름 바꿀볼래? 타임 웜신으로 타임웜 머신 무씨 타임웜 머신 타임웜 머신 이게 스펠링 맞나? 무씨 여기 있잖아 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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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네 마. 치네 맞네 맞네 한글로는 안 되죠 타임머신 타임머신 야, 느낌있다 괜찮은데? 백업 암호가 이거 뭐 하면 좋고 이거 너 암호 백업 암호? 어 사용.. 디스크 사용 제한? 없어요 초기에서 2TB짜리라 응, 없어요 타임머신을 지우겠습니까? 아, 여기 안에 있는 거 다 지워져 상관없지 저 안에 있는 거? 저거 아무것도 새 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타임머신 준비 중 타임머신까지 해주시고 이거 정말로 정말 노이스 노이스 하리보 그 장문이 형이 주셨어요 카라멜라 그것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너가 작업하다가 뭐 날라갔어 내가 그때 설명했잖아 뭐 어느 날 딱 왔는데 어, 어제 한 게 사라졌어 그러면 여기를 들어보면 백업을 한 번 하면 여기에 있는 게 모든 게 이제 다 타임머신으로 싹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지금 얼마나 걸릴... 아, 이리 와 내 걸로 보여줄게 응 그러다가 대충 뭐 어떻게 하는지만 보여주고 작업하다가 집 깠어요 여러분 늘 또 깠죠? 다음번에서 만나요 빠이! 바에에에에 parameter близ고 어쩔라 宝사 하에에 glaube 우리 그나마